자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Thinking Iron 이라는 게임이고요. 해저 다이버.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설명에는 공무원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견습생이라고 하네요. 해저 다이버? 음... 어트케이크 나오네요. 지진이 일어났다. 스트롱, 강한, 서브마린, 잠수함. 잠수함에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1이 일어났다. 1이 일어났고요. 굿럭, 행운을 빈다. 잠수함인가 본데? 뭐야? 아 시키는 건가 보네. 빨리 가서 알아보라고. W, A, S, D로 움직이고. 그래픽이 생각보다 좋은데? 마우스로 쳐다보고. 배는 큰데 사람이 없냐? 무섭게. 뭐야? 아 이러면 안 돼요. 게임에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점수 달라는 행동.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아기 고양이가. 뭐야? 클릭도 안 되잖아. 그리고. 감점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쓰다듬을 수 있어야지. 할 줄 모르네. 1만 하고 2를 모르네. 네. 마이너스 2점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안 열려요. 그리고 저는 개파라서요. 강아지가 없어서 또 마이너스 2점 드리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갔지? 다른 길이 있나 보자요. 달리기가 없네. 아 이쪽이구만. 잠수함. 그냥 배 같은데? 그녀가 이쁘다. 툴박스. 툴박스 주수래. 뭐야? 뭐야? 어? 고양이 여기 또 있는데? 일로 이동한 건가? 저기 그냥 없어졌지. 툴박스 주수래. 귀신 아니야? 고양이 아닌 거 아니야? 물개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얼굴이. 엔터. 서브바드. 아 여기 잠수함이 따로 있구나. 대. 대. 조그만 1인용 잠수함 뭐 그런 건가 보네. 이거 내 애기다. 오리다. 벽이 있다 해머가 있다 해머로 벽을 덴트 아래 덴트 아시죠 자동차 찌끄러지고 그러면 덴트 한단 말이야 가라로 공업사관 비싸니까 보험 처리해야 되고 덴트 좀 할게요 잠시야 이렇게 고친다고? 맞아? 비하인드 유어 뭐야 물을 어떻게 고쳐요 딩릭 웰딩건 웰딩건 2번 아 이거구나 이게 뭔데 범기 되고 있는거 뭐야 이거 이렇게 고쳐진다고? 이거 공포게임 아닌데? 뭐야 이거 개리게임 아니야? 시작해보자고? 아니 왜 이렇게 큰배에 대장이랑 나랑 두밖에 없고 수리를 이상하게 하는데 물속 수중용접이 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완전 전문가 보내 겸습생이라 그랬는데?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사건 알아보러 가는 거야 설마? 망가진 거 바로 고치자마자? 해저 지진의 원인을 겸습생 혼자 보낸다고 사수도 없이? 너무하네 어게임 바이 엘렉션 3D 모델 바이 피셔 뮤직 바이 레시안 나름 연출이 있네 그래픽이 좀 싸구르틱하면서도 은근히 좋은거 같고 유니티로 제작됐네요 어 언리얼5 아니야? 유니티 참고로 타르코프도 유니티 유니티가 공짜 툴에 뭔가 좀 더 좋긴 한데 이제는 이제는 언리얼이 훨씬 좋지 오프닝 좋았다 서브 컨트롤 저기에 뭐가 차면 안되나본데? 어우씨 뭐야 깜짝이야 오우씨 오우씨 뭐야 굉장히 큰일났네 뭐야 뭐가 지나갔어 어두워서 안보였는데 고래인가? 문어? 아닌데? 오우씨 뭐야 큰일났다 선장님 패닉에 빠지지마라 고쳐라 나의 베이비를 지켜라 아니 선장님 근데 난 잠수했는데 확성기 같은거 뭐야 이거 보통 연결돼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나 이거 수리하는게임이네 이거 공부게임 아니었어? 자 수리하는게임입니다 이거 어디야? 어디 찌그러졌어? 이씨 어디야? 여기다 미친 텐트게임이네 이게 뭐야 수리공부 두더지게임이라고? 조심해 찌그러지면 바로 어디야? 다 찌그러져있는거 같애 일단 보기에 맞아 이거? 아 분명히 호룩게임이라고 했는데? 아 좀 찌그러져있어 뭐있는데? 아니야? 아 아 아 아 집 뭔데 이거 토르냐고 쓰읍 굴루건 이거 굴루건도 잘 이거 해 오케이 미쳤네 얘 화났다 문어 화났어 별것도 아니네 야가네 이놈 아 좀 헷갈려 좀 약간 움푹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싸풀러야겠구만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까 밑으로 가면 뭐 어떻게 된다고 보는데? 아무도 그 뭐 뭐 도력 그런건 됐어 쉽네 점점 빨라지는데 이거? 오케이 개빠르고 야야야야 어 맞았던 데 또 맞으면 푹 싣실 것 같애 빨리 됐다 별것도 아니냐 뭐 난타하냐고 이녀석 이쪽에 소리나는데 어디야 안돼 다행이다 한 번에 찬스가 있는데 SCB 1인칭? 1인칭 모드 아 적당히 해 점점 빨라지는데 둥 둥 도둥 탁 저기 게이지가 끝까지 가야되나본데 이 망치 어디서 사냐 탐나네 망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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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너 너 암스 언제 끝나 언제까지 수리해야 돼 에이씨 얼마 안남았어 저게봐 저 게이지 밑으로 가면 될거야 초고열 영광로 진짜 내토르비온이니 따로 없네 총으로 안쏘잖아 근데 어깨 열받았죠? 손 팅킹 불었죠? 도대체 뭘로 됐어? 뭐 초기억 형상학과 뭐 이런건가? 이정도면 부셔질만도 한데 구입을 받았으니 쟤 이씨 구입하니 형상의 구입하니 어? 으까네 무조건 스토리인가? 스토리인가 봐 Hello? Can you hear me? 개 열받네 목소리 What is happening? 무슨 일? I think you've reached the bottom And I think I can pull you up Hold on 버튼 누르라고? 뭐야 C E 버튼 오케이 플래시 플래시 눈깔 나오면 플래시 죽어요 이게 호러 맞나? 눈뽑 다시 온다고 내 게임을 가져올게 캡틴이 끝났어 플래시 2버튼이었지 2페이지다 스토리 가벼운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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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깔 왜, 왜 드리데, 이씨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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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어... 밀려 밀려 버튼 누르는거 아냐 이거 Prize 뭘 쳐다봐 뭘 쳐다봐 두 번 연속 공격당하면 물이 나와놓은거 같아 정면에 있는거 아냐 눈깔? 뭘 쳐다봐 동공공격 또 쏫고 오케이 정면 정면 에잉 눈 멀겠다 에예 눈 멀겠어 동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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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를 모르네 저 녀석, 무너 녀석 괴물 무너 녀석 도대체 이게 뭐 게임이야? 아악 구릉구릉 소리 나는데 어디야? 눈깔 올라온거 같은데? 아닌가? 포기를 모르는 녀석 같으니라고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간다 올라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 꼬록꼬록 소리 나 꼬록꼬록 변습생 이 정도라고? 사수를 얼마나 잘하는거야? 꼬록꼬록 소리 나는데? 올라오나 눈깔이 눈깔이 확 막 눈깔이 확 막 눈깔이 확 눈깔이 확 눈깔이 확 눈깔이 확 눈깔이 확 옛날에 상스러운 말 상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눈깔에 멍몰을 쪽 빨아버린다는게 무서운 말이 있는데 저 녀석 멍몰 있잖아 저 녀석은 진짜 멍몰이 있어 갓 뭐야 뭐야 뭐야? 떠올랐나? 아.. 됐다 아.. 선장님 저 그만둘게요 어.. 배물미가 있어가지고 뱃일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장님 견습이라 그랬지 그만둬도 되잖아 런하자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소리할 필요 없지 배만 먹고 가라고 어우씨 뭐야 뭐야 올라온 것 같은데? 오오 그냥 가자가라 그래 가자가라 그래 괴물문어 죽부인 필요한가 본데 데려가라 그래 내 것도 아니고 선장님 건데 선장님 선장님의 베이비 잡혀갔습니다 꽃게 라면이나 먹죠 선장님 어딨어 선장님 선장님 저거 어두운데 저기 어 뭐야 선생님 저거 하나로 만족을 못하나 봅니다 네? 우리 어디가네 헤헤헤 선장님 뭐야 잡혔나보다 선장님 어 헉 캡틴 오버씨 촉샤 찔렸는데? 나도? 어떡해 응 피해야되는데 달려 달려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뭐야 망했다 쪼개져버렸네 탈출 실패네 죽었다고? 아 이거 개그캠 아니야? 무서운 게임이 아닌데 땡큐 포 플레이 루비 해머 엄낙댐 뭐야 엔딩 요소도 있어? 뭐야 엔딩이 더 있는건가? 왠 스키니 루비 웰딩건 하드모드 하드모드가 있어 이건 또 뭐야 익스팬딩 엔딩 아 이거 엔딩 없는 모드인가요? 피니치 더 게임 인 하드모드 아 추가 엔딩이 있대 아 이런식으로 하면 아 그런데 아 꺼버렸어야 되는데 하드모드 깨야 나온다는거야? 체인지 기본 파란 헤머드 괜찮은데 뭐야 심지어 하나 더 있어 하나 잠겨있어 하나 더 있어 이건 그냥 스킨이잖아 근데 성능 상관없지 하드모드 생겼네 와 짧은거 여보세요 하드모드까지 있어 스킵 프로로그 튜토리얼 예스 한번 가보자 또 해야돼 근데 근데 그냥도 좀 빡셌는데 하드까지 있다고? 지금 죽었잖아 근데 선장하고 나하고 죽었잖아 사는 엔딩이 있나보다 솔직히 망치지 이 정도 속도면은 이거 돌려가지고 토로 될 수도 있겠어 자유자재로 다루잖아 지금 돌릴 수 있다니까 오이씨 아까보다 더 오이씨 빠른데요 벌써 이렇게 빠르면 나중에 빨라지는데 어떻게냐 오 그만 그만 와우 오오 아 잠깐만요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 뭐야 와 뭐야 이거 말이 돼? 어허 어허 나는 너무 무시하는데 이게 내 1페이지잖아 이거 엔딩 인지설마서 억지로 풀탐 늘린다고 억지로 풀탐 안 늘려도 돼 이 게임 스팀게임이 아니라서 2시간 환불도 없어 억지가 아니고 그냥 억가인거이 고통받게 할라고 무료야 무료 순수악 순수하게 고통받게 한다고 순수한 악이 아니 방금 방금 했는데 어 잠깐만 알았다 보셨어요 지금 일부러 구멍을 레게 해서 바로 붙인다면 바로 하면 금방 되는거 같은데 헤헤헤헤 어? 쯔 조건만사적 그러다가 소리 나면 바로 두들겨 스읍 생각해보니까 일단 한쪽을 때리고 있는게 맞아 어찌됐든 한쪽에는 무조건 나오니까 순서대로 해야 되는게 맞나? 하드모드 별거 없구만 2페이지가 문제야 눈깔까지 나왔을때 일곱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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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린 데부터 해야겠지 갑자기 또 몰려오네 이거 식당도 아니고 갑자기 손님들 몰려옴 와 난리나대 난리났어 아 저기요! 타고있잖아요 몇개까지 뚫리면 막 가는거야 이거 오케이 1페이지 클리어 지? 어? 실패아니지 또 확실어 오케이 2페이지 솔직히 아까 선장 잡혀갈때 좀 통쾌함 내 걱정은 없고 뭐? 놀이? 지 잠수함 못좀 말하고 있어 지 잠수함 못돼 캡틴 오버 흐흐흐흐 어 밑에 무슨 게이지가 있다? 아니구나 코트루 그냥 바다 문어재수도 있고 코트루수도 있어 코트루도 문어잖아 그러게 나 어젠가 그제 문어 그거 먹었는데 문어 회는 아니고 뭐지? 문어 삶은거 개맛이더라 문어 아니 오징어였나? 오징어였당같은데 카악! 눈깔올때 소리를 잘 모르겠어 아니아니 어? 왜? 벌써? 피어났었나? 눈깔 한번 나왔을거 같은데 안났어? 와아 빠르다 눈깔 나오면 그래 갈! 아따마 바부다요 어? 아니이 꼬룩소리나는데? 카악! 카악! 맞다 한숨 돌려 카악! 어 이거 푸셔진 소리가 난데 어디야? 반대야? 소리가 좀 애매한데? 아 세상에 뒤에서 가는거 처음 들려? 카악! 카악! 이제 반.. 이제 반도 안왔네 아 뭐야아 여기 오른쪽이 전화했던데 아 뭐야 방금했네 아 발! 하드모드라고 막 엄청 빡팍 샌건 아닌건 똑같은거 같은데? 한두개 더 추가된 느낌? 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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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연속공격 뭐야 야 위로운거 어 이건 좀 아니지 카악! 꼬룩꼬룩 소리 뭐야 온건가? 아 아 아 아 아 카악! 카악! 또또 차는데 소리나는데 기분차진가 꼬룩꼬룩 카악! 오 물이.. 물이 차고 있어요!! 카악! 꺼지세! 다음清고 두루루룩 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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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다됐어 시간 다됐어 좀만 버텨봐 가앴스 좋아좋아좋아좋아 꼬록꼬록 꼬록꼬록 꼬록 온거야? 어딨어 허리만 계속 나고 갈 갈 아니 왜 쳤잖아 야비롭게 하네 갈 연속공격 다 됐어 좀만 형태야 뭐야 왕 나 치사하게 하네 또 그 네 추가 엔딩 나오나요? 디아블로 얘기는 이따가 하고 추가 엔딩 볼게요 일단 뭐야 똑같은데 뭐야 똑같잖아 뭐 따르켜야 되는거 아닌지 뭐 뭐 뭐 뭐 뭐 뭐 똑같은데 뭐 나만 사나 아 이거 캡틴 뭐야 아 뭐야 아예 똑같은데 에잉 뭐야 똑같잖아 추가 엔딩 아니었어 설마 설마 분기점 있는거 아니지 아 추가 엔딩 살았다 해변가로 밀려왔다 그래그래 무인도 생활인가 이제 뭐 뭐야 뭐야 동그릇 또 무슨 무인도로 오는거 같네 근데 불이 켜져있네요 무인도가 아니잖아 깜짝이야 지금 풀이 자라고있어 아 아 못 Brad 아 미스 아니 좀 막 — 좀 더 무인도가 아니야 유인도야 일단 살았으면 됐어 어 고양이 아니 내가 말했지 고양이가 이거 이상해 이거 역시 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 문어랑 한패지 9개의 목숨을 가진 고양이 뭔데 이거 어 스틱스강 이런거 아니야 나 죽은거 아니야 어 죽은거 같은데 등대야 뭐야 요단강 삼도천 스틱스강 뭐 그런거 황천 뭔데 저놈이야 문어야 크톨루야 이게 다야 뭔데 그게 나 살았는데 뭘 의미하는 것인가 크톨루 문어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땡큐 퍼플레 베이리 하드모드 가지고 설마 또 나오고 있어 어 골드해머 풀렸다 응 골드해머 크으 골드지 역시 해머는 골드지 금방지 금건 스틱스강 이게 끝이야 투 엔딩이 나오긴 했네요 재밌어졌습니다 재밌어졌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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